와 여기도 경치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지금은 지금 저 너머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부산에서도 최고의 해변은 해운대이지 않습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이 최고로 꼽는 알가르브라는 지역입니다. 알가르브 해변은 포르투갈 사람들한테도 최고의 피서지구 휴양지라고 하더라고요. 여름에는 피서객들로 와 여기도 인산인회를 이룬다고 하는데 겨울바다가 또 낭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또 겨울바다는 이거 바이크. 바이크 보이십니까? 해변 바이크. 이걸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면 될까요?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 아하. 여기가 포텔레자. 네. 여기가 소 비센트. 소 비센트? 소 비센트. How long? 7km. 7km. 바이크. 바이크. 라이드 바이크. 와. 괜찮겠죠? 와우. 음. pentagon이. 여기. 여기. 핫 Download. 사그레스에 오시면 무조건 자전거를 타고 해변을 도셔야 됩니다. 멧돼지도 있답니다. 멧돼지도 있으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크로코딜? 레가티샤 레가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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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크로코딜? 아, 스몰 크로코딜? 악어는 조금... 아, 도마뱀 정도? 네, 걔는 귀엽겠네. 독이 있다고? 독이 있답니다. 포이즌을 가지고 있다는데 가니쉬 요만해요. 아, 귀여워. 선생님, 지금 가시... 한번 가보라는 얘기인지 가지 말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해변으로 가다 보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유럽의 서쪽 끝이구나. 라이트하우스. 아... 아... 아, 세컨. 두 번째로 아름답다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성향. 그럼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선생님? 프리메일에서? 프리메일에서... 첫 번째도 포르투갈에 있습니까? 아, 한국이 아닐까. 아, 한국이 아닐까. 야, 자전거 튼튼해 보인다 이거. 네. 제가 자전거 가지고 있겠습니다. 아, 네. 아, 네. 머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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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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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싸그레스 오시면 여기서 자전거를 빌리십시오. 되게 친절하십시오. 아, 땡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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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이 쓰다. 자꾸 조심하라고 하시는데, 한번 가보라는 말씀 같기도 하고. 아, 참... 예. 의중을 잘 모르겠네. 와우! 의중으로 상황 부담이 병원илась. 어çons,